아 노 프로맨서 보러 첫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서로 서로에게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돼요 땄구요 아 핀을 걸어주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이제 코스를 봐가면서 승부를 해야죠 강약을 주면서 코스를 많이 공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을 했구요 2대2입니다. 아 됐었네. 야 나가는군요. 좋습니다. 야 넘기지 못합니다. 스트록이 되지 않아요. 아 자 스트림 선수가 지금 상대가 차오는 볼을 다 전진해서 롱 피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무리한 공격도 없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. 6대3 노프룸 최유나 석점 앞서 있습니다. 스트레일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 서브 득점. 예. 나갑니다. 자 최유나 서브 7대5 앞서 있습니다. 야 나갔어요. 그래서 그 볼이 굉장히 깎여서 가니까. 네. 노프룸 선수가 그것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아 또 깔리죠.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자 엉키기 시작해요. 저 있어서요. 붙어서 해도 됩니다. 게임 포인트. 노프룸 최유나. 렌트 맞고 들어가면서. 이제 보면 승리를 하게 되는데. 나갔어요. 최이린의 서버 최이린 선수도 그 다음 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공이 끝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러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뛰었는데 아쉽게 됐고요 공격 아 네트 맞고 되도록 지금 고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첫 호흡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실책이 나오네요 나갑니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끈질김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지말고 붙어서 철저하게 디펜스 해주고 또 찬스 나는 것은 저렇게 반격을 해야 되죠 네 최이린 이러다 보니까 풀어나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받지 못함 찬스 볼 아 아 아 좋았습니다 아 네티에 근데 훈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두 선수간의 호흡이 조금 나오질 않는데 일단은 끈질기게 버텨주고 반드시 복직을 가지고 와야되요 두번째 게임도 장수근 저희 복직조가 앞서있습니다 아.. 나갔네 넘기지 못합니다 최혜린이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7대9 아잇지 최혜린의 서브로 다시 이어집니다 한점차 넘기지 못합니다 몸이 굉장히 빠르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아 falls 아 아 되버렸어요 세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김지민 or notifications Ran Purp 아 좋습니다 장수군청의 높으름 최유나 투올 아 받지 못합니다 어느새 쫓아들어와서 몸부터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여 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포인트만 해 김지빈의 서브 아 넘어갔어요 아 자 3대5 두 포인트 뒤져 있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quem 아 стр 최재린 서버 최재린 포렌드 탑승 자 이게 주요했어요 9대6입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6대10 닫지 못합니다 1 3 4 5 5 6 5 7 8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